오늘 보면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공개합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전까지는 그 가운데에 통역관이 있어서 이집트 사람이 말하면 요셉은 히브료를 쓰지 않고 이집트로 말을 하면서 통역관을 통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히브료로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는 이집트의 총리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히브료로 나는 요셉입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형님들의 입이 얼어붙었다고 얘기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죽이지 못해서 이집트를 건너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이 죽어오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수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집트에서 바로 이집트 총리가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네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총리로 세워진 요셉 그들의 입술이 얼어붙고 어쩌면 보복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두렵고 떨렸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먼저 그 형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채고 안심시킵니다 제가 바로 형님들이 팔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바로 지적합니다 형님들이 팔았던 바로 요셉이 바로 저입니다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요셉은 그 말을 이어서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것은 형들이 알을 팔아서 내가 이집트에 왔지만 그 일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돌에 숨어 있었습니다 장세계 3장 8절에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아담의 잘못을 보시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빠지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들이 잘못을 하거나 거짓말할 때 부모들은 금방 알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거짓말하고 있구나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금방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죄는 왜 위험한가? 죄는 왜 우리한테 악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내 양심이 꺼리껴서 나무 뒤에 숨게 만듭니다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가 바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을 애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으로 입히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미래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바로 화해와 중재의 모습으로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 우리가 잘못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의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죄의 구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심에 화임맞은 그 죄의 모습 그 모습에서 구할 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히브리스 9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불의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저지른 범죄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중재자다 바로 브릿지죠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의 언약의 중재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언약 아래에서 죽었던 우리를 범죄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언약의 중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바로 새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뭘 중재해야 되는가?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죄 가운데 있는 영원들을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안내해야 될 여러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언약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두려워가 있는 떨고 있는 그 영원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운 영원들, 표정이 어두워서 불안하고 있는 영원들 그 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희망의 메시지, 보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그 죄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그대로 손을 뻗쳐서 끌어내줘야 됩니다 바로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스스로의 부분만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정말 필요한 새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목장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고 얘기를 듣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비신자들 또 많은 마음이 어려운 영원들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리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이 친히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돌보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내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뿐 아니라 그 비신자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들이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마음 문을 엽니까? 온전한 관계, 음식을 먹으면서 또 좋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한봉 21장 10절에 제 아들이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가릴리 바다에서 고개 잡고 있을 때 고개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분을 던져봐라 153마리의 물고기가 확 잡힙니다 그들이 해변과 나오자 저기서 기다리는 한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느라 불을 피우시고 그들의 몸을 녹여주시면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주님께서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에 쌓여있던 제 아들을 향해서 먼저 부르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래서야 그들이 그가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제약 가운데에 빠져있는 우리를 또 우리 비신자들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우리 매갈레 미션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한인들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 이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마음을 엽니다 바로 그것이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자책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얼마나 형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책하다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해야 됩니다 자책하다 그 얘기는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라를 뭐냐 하면 불타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님들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자 요셉을 팔았던 그 잘못이 깨닫게 되자 그들이 자책을 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죄를 아파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 불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면 그거는 상한 심령 그거는 죽은 심령 먹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아파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아파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지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지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했던 것 속였던 것 다른 사람 등치고 속였던 모습들 내 고집대로 내 완악함대로 행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 말씀 가운데에 생활 가운데에 떠올랐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단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 요새원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어떤 의도로 무슨 동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형님들의 잘못입니다 죄악입니다 그것은 형님들이 하나님과 풀어야 될 회개의 문제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내가 이집트에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죄악이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최대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병이 생기면 고치고 어떻게든 의료진 치료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젊은 나이에 최근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치료하면 사실 수 있다고 믿었는데 스스로 치료의 길을 거부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어떤 사고를 당해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어떤 질병이 생겨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약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어도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되고요 담배를 피해서도 자기의 몸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 고국의 전통이 그거 아닙니까 효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야 할 수 없다는 것이 효의 근본정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7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크다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겁니다 형님들의 동기는 나빴어요 형님들의 그 동기는 교만했어요 그렇지만 형님들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때 자손을 히브료로 보면 쉐에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쉐에리트는 영어로 얘기하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 한국처럼 많은 전쟁과 많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 시련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그 언약의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꿋꿋하게 그 생명을 연장하고 지키면서 지키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손들 손에서 태어나셨고 메시아로 나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렘넌트 어떻게든 살아 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능하면 가능하면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원, 전도서 읽어오면 여러분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래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간증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들려주고 또 글로 쓰기도 하고 또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남은 자로서 사셔서 믿음의 유산 믿음의 좋은 계보를 이어가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추구합니다 유한봉 6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신 한 영혼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살리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지인들 나를 만나는 비신자들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모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목장을 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 목장을 하기 위해서 차를 샀다 목장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 다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준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집도 새우 사게 하시고 차도 구입하게 하시고 또 좋은 일, 또 신분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경자매님 하나님의 일들을 나는 그저 맡겨진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감당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하실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겁니다 예세계에서 18장 32절에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귀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회귀하고 살아라 여러분들 핵꽂이라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갈라서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벌받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회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들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가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귀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깨닫고 제발 회귀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혹 갑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회귀해서 좋은 일을 하고 죽을지 또 회귀하지 않고 심판대에 서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회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살인자, 연세 살인범들 사형수로 살아있는 감옥에 가서 그들을 전도했던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열 명이나 죽이고 아홉 명이나 죽이고 강간하고 사람들을 토박살인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합니까?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벌받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 가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형수가 바로 신영원 씨고 또 많은 사형수가 돌아왔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도 회귀하고 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돌아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섭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적용해야 됩니다 나를 해코지라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회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면 그 영혼을 진정으로 회귀가 되면 우리가 화해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회귀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화해에서는 안 되죠 끝까지 회귀할 때까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Why me?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암에 걸리고 왜 우리 비즈니스는 이렇게 안 되고 왜 나는 공부를 못하고 왜 우리 애들만 이렇게 학업이 안 되고 인생이 꼬입니까?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실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의 원리로 축복의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지금의 실현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여러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언약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굳굳하게 참고 이겨나가기를 추건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 지금의 어려움 이겨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축복으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안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 축복을 선물로 베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바울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바로의 아버지라고 얘기할까요? 바로의 아버지의 얘기는 바로 왕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만큼 바로의 정신적인 지주로 서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확실하게 자기의 뜻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서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얼마나 역전입니까? 터닝포인트 아닙니까? 노예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총리로 그 끝을 누가 알겠습니까? 형들이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지만 요셉의 끝은 그렇게 축복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바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억울할 때, 힘들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견디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셔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에게 좋은 것들 주겠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 지금은 질병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좋은 것 줄 거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할 일을 충성되게 실천하는 겁니다 너의 가족을 데리고 와라 가서 빨리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역대상 17장 1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 큰일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어떤 일을 알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을 가르치던 수학선생님이 늘 수업시간에 존댓말을 써가면서 아주 높은 말을 써가면서 아이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왜 우리 애들한테 다른 선생님들은 다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존댓말을 쓰시고 높은 말로 우리를 가르칩니까? 그럴 때 그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커서 뭐가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어쩌고 너희들이 나의 스승일 수도 있고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높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위치에 있도록 요셉처럼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높여줘야 됩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시는 우리 시니어들 여러분 존중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미국 분들은 꼭 돌아가실 때 자기의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다 도내셔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시니어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가실 때 다 교회에 헌금하고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존경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안 되고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에서도 오직 여호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하느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를 완전하게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하느님의 뜻에 순정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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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